우리가 XXX 꿈이 있어. 이거 안 좋잖아. 생각만 해도 안 좋잖아.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좋은 꿈이에요. 조상주력에서 우리 자선을 살리고자 예지몽을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. 안녕하세요. 하늘TV의 의정부 하늘 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도령님. 라이브 방송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꿈 해몽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. 제일 핫한 콘텐츠죠. 생각보다 좋은 꿈인 것 같았는데 공수가 좀 나쁘게 나온 꿈들이 좋은 꿈이었던 것 같아요, 나쁜 꿈. 몇 가지가 있죠. 근데 꿈 해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제가 이런 질문에 원래 답을 잘 안 하거든요. 무슨 무슨 꿈이 좋나요? 꿈에 조상이 나오면 좋나요?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씀을 잘 안 드려요. 조상이 나오는 꿈도 그 조상이 어떻게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표정을 짓고 어떠한 느낌을 받았느냐가 그 꿈에 이제 기륭 화목을 점치기 때문에 뭔가 딱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나마 사례를 좀 말씀해 드리면 보통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돈을 주면 좋다 생각을 하죠. 근데 꿈에서는요. 어떠한 상황이 돼서 돈을 줍잖아요. 돈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안 좋은 거, 그렇죠? 많은 원념, 안 좋은 기운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복합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꿈에서 길을 가다가 남이 떨어뜨린 돈을 줍는다 라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안 좋은 꿈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이것도 꿈의 몫을 해보면 다르겠지만 좋은 꿈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웬만하면 안 좋은 꿈이 나요.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집에 사람들이 놀러오면 좋은 꿈 같잖아요. 좋잖아요. 사람들이 막 놀러오면 파티하고 좋잖아요. 근데 이게 꿈에서 이런 꿈을 꾸잖아요. 와 그러면은 집에 안 좋은 좀 터의 기운들이 모이는 그런 효과입니다. 이런 꿈을 꾸신 분이 이제 뭐 가위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정서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하게 이렇게 당하신 분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건 제가 부적을 비방을 해드려서 이렇게 좀 나아지게 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꿈에 누군가 우리 집에 놀러왔다 이러면은 좀 쫓아 보내야 됩니다.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. 집이라고 하는 건 나의 개인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나에게 치매를 받는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말씀드릴 꿈은 꿈에서 옷을 갈아입는 꿈 있죠. 이런 꿈이 보통 이제 좋게 풀이를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옷을 갈아입는다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렇게 제복이라든지 관복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탕진성을 나타내는 옷을 갈아입잖아요. 그러면은 보통 이직수를 뜻합니다. 근데 이직수가 더 좋은 자리를 스카우트로 가는 형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옮겨야 되는 형태 내가 밀려나는 형태 이런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꿈에서 누군가 내 옷을 벗기려고 한다. 딱 이렇게 옷 매무수를 좀 단정을 좀 해야 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두려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. 제발 그러면 이제 나쁜 꿈인 줄 알았는데 또 의외로 되게 좋은 꿈들이 있잖아요. 그렇죠. 있죠. 나쁜 꿈인 줄 알았는데 좋은 꿈 꿈에서 어떤 사람이 막 묘를 팠던 꿈이 있어요. 이제 전화 상담을 하시는데 이거 꿈을 꿨는데 막 묘를 파는 꿈이었는데 선생님 그게 무슨 꿈인가요? 뭐 다른 상담을 하다가 했는데 오 그거는 좋은 꿈이다 생각보다 왜냐하면은 땅을 판다는 게 보물을 찾아 헤맨다 그런 뜻이잖아요. 남이 우리 조상의 묘를 파는 건 안 좋은 건데 내가 내 묘를 파는 건 좋은 꿈이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집안에 이제 그런 게 있나봐요. 나라에서 뭐 이렇게 숨겨진 땅을 뭐 찾아주는 그런 사업 뭐 그런 게 있나봐요. 자기도 모르는 조상의 그런 이렇게 땅을 뭐 섬이었대요. 그게 섬에 그거를 이제 자기 명의로 했다. 뭐 큰 돈은 아니었는데 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꿈도 있고 그리고 하나는 배우자의 뺨을 때리는 꿈을 꾸신 분도 있어요. 배우자를 뺨을 이렇게 때렸대요. 그래서 아 선생님 이거 안 좋은 꿈 아닌가요? 물어봤는데 아 좋은 꿈이다. 뺨을 맞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안 좋은 걸 다 흘려보낸다 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남편분이 아 좋은 일 있겠다. 평소에 안 됐던 일들 고생했던 일들 고심스러웠던 일들이 풀리는 꿈이다 했는데 그 뺨 맞는 꿈 꾸고 한 한 달인가 두 달 있다가 그 남편 승진했어요. 그런 꿈도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 생각이 나는 거는 똥을 먹는 꿈이죠. 이거 안 좋잖아 생각만 해도 안 좋잖아 우리 똥을 보기만 하면 그런데 우리 똥 꿈 보면 보통 좋다고 하는데 똥을 먹는 꿈은 안 좋은 꿈일 것 같잖아요.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똥을 먹는 꿈이 좋은 꿈이에요. 이게 문서가 들어오게 되고 돈이 내 안으로 흡수가 되는 꿈이거든요. 그러니까 겉도는 금전수가 나한테 들어오는 꿈이에요. 그래서 이거 하고 청약 당첨되신 분도 있고 아무튼 꿈은 풀이하기 나름이고 꿈보다 해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마다 해몽하는 게 다른데 저는 아마 꿈을 해몽했던 것들이 바로 그 뒤에 펼쳐지게 되면서 성불을 받던 사례가 종종 있죠.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도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. 제발 사람들이 꿈을 꾸고 나서 꿈의 몽을 많이들 보시는데 꿈의 몽을 꼭 해야 되나요? 꿈의 몽을 꼭 해야 되냐 꼭 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꿈의 선명도라는 게 있잖아요. 어떤 거는 생각이 잘 나고 어떤 건 잘 안 나요. 안 나는 거는 그냥 넘어가도 돼요. 근데 어떠한 꿈이 굉장히 선명도가 짙다. 그 꿈이 그래서 며칠을 생각이 난다 하는 꿈들은 보통 조상주력에서 우리 자성을 살리고자 예지몽을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. 특히나 조상이 나오는 꿈이라든지 좀 꿈의 선명도가 강한 꿈을 꿨을 때는 간단하게 주변 선생님한테 한 번 여쭤보는 것도 삶의 방편이 아닐까 그 위에서 주는 시그널을 굳이 무시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좋은 일 있어야 된다 나쁜 일 있어야 된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현실 상황에서 좀 덕을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좀 신경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